오늘의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171쪽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응답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점을 우리가 한 번씩 던져놓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모든 문제와 저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아랩니다. 주님의 인도와 심히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답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답형으로 말해놓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일단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저렇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너무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진솔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일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귀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자세하게 아뢰드리는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꾸 기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도를 결과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답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는 할 만큼만 하고 자리는 채웠다, 시간은 때웠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하나만 생각하니까 기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도입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단답형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아뢰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에서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 출석부에 도장을 쾅 찍고 그냥 대충 졸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응답이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또 없다고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없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작정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굳건해 보여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응답만을 위해서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힘을 쓰며 노력을 하며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도님은 난감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깊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기도응답은 마치 이 수학공식 던지듯이 이 수학공식을 내듯이 답이 툭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이 기도응답 멀리 보면 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던졌을까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정말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걸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 제목으로 적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듯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 다 응답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이 기도응답이 그대로 되어야면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인식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옵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도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100% 전보다 예스라는 응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100%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제가 접근하고자 합니다. 당황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답이 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는 기도를 내가 왜 이렇게 애써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다 헛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헛된 시간을 기도하는 데 써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 네 가지 중에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작정 기도했던 성도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작정 기도했던 성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성도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실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에 답을 안 주시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답을 알려주시더랍니다. 넌 답을 알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답을 향해서 그 길로 쌩 하고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단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성도님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가 점쟁이들에게 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인지 이 답인지 이 목적지인지 그 답과 그 결과만을 쏙쏙 골라서 알고 싶어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된 길, 하나님께 축복된 길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된 길은 성공의 길은 운명처럼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냐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일도 그리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일 월삭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을까? 이걸 내가 꼭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면 행복한 길인지 그리고 행복한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너무 내 욕심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내가 바라는 것만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순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내가 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만 받기 위해서 이 기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진짜 응답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적이 응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이 안 되어도 응답이 안 되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결과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과만을 칭찬해주는 자녀교육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떤 것을 칭찬해줘야 합니까? 그가 그 과정을 칭찬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날 때 그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녀를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자녀교육의 포인트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꼭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송과 가운데도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라고요?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와도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찬송을 잠깐 불러봤습니다.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하다. 라고 이 찬송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이기적이라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치 않아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응답이 될 듯 될 듯 안 되고 이 힘들어서 지금 쓰러질 것 같은 우리 성도인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리 캄캄하고 답답하기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로 드려야 할 기도 제목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봐야 하고 먼저 거쳐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날마다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보다 먼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함으로 찬양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실망하여서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귀한 이유는 바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이죠? 아시는 말씀인데 다함께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사도바울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사도바울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것이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었는 것이 영적인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 안질인지 어떠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뭐다라고 딱 나와있는 구절은 없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무엇이다라고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너무 교만하여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또 그분의 제자들이 되면 그분의 바로 열도 제자였다면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아서 신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하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도를 넘어서 우쭐해지거나 자만하도록 만들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잠깐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그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이라는 것이 딱 세 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통증이 없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증이 없다면 그는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고 교만을 막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문제를 제거하는 대신에 바울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사도 바울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구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정확한 본질은 모르겠어요. 어떠한 것인지 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오늘날 갈등하는 가시가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데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건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모든 마음에 힘든 게 씻겨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인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요.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면 어려운 게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응답은 바로 다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섬길 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칭찬하지 않지? 왜 저렇게 같이 열심히 하지 않지? 라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내가 다시 연결되고 그분과 내가 다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응답이 미뤄지고 응답이 전혀 없고 가슴이 답답한 채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인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참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참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것이냐면 저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솔직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물소리가 어떤가요? 폭포수와 같은 목소리가 이 물소리가 작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 옆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라디오를 잘 듣지 않으시겠지만 라디오를 돌리다 보면 치지직거리고 음악이 나오다가 사람 목소리가 나오다가 굉장히 작다가 계속 이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딱 맞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이 몇 번이죠? 그렇죠. 106.9번에 딱 맞추니까 극동방송의 음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또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욕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욕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번영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권력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부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거두어가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의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혹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10월달이 되고 11월달이 되면 이제 기관총회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총회를 하실 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상황이 되는데 일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욕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지금 자신이 다가가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아는 은혜에서는 절대 떠나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나무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기도의 나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나무 커져가는 기도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실망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 자체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즐겁고 귀하고 예수님께 축복된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번 일주일을 10월 한 달을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